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3명이네? 아니 왜 배그는 프레임 옆에 핑표시를 안해주는거지? FPS게임중에 핑표시 안해주는게 있긴한가? 아 맞네 핑표시를 안해주지 그러고보니까 듣고보니 그렇네요 어? 놀라맞네 하나 남았네? 2명 어딨냐? 빨리 나와라 나 무서워 벡터도 벡터에요 아 근데 대용량없이 벡터를 먹으라고 지금? 일단 여러분 벡터에 7벡터넣을게 기다려봐 지금 벡터 안돼 아직 안돼 1명 더 남았거든요 뭐 더 잡았나? 파밍이 안되어있는데? 끝난거 같은데? 아 된거같애 된거같애 끝난거같애 끝난거같애 이 새끼들 진짜 나 심장떨어지긴대 총받고작 놀래라 와 놀래라 진짜 와 13발로 잡았어 와 얘 삼뚜기였던 것 같은데 와 대박이다 진짜 잘 잡았다 이거 진짜 잘 잡았다 어마 놀래라 아 비오네 이번 맵은 안개맵이 아니라 비맵입니다 여러분 아 나 솔직히 대킥 대용량 없으면 입을 안 쓰고 싶은데 백터 음 바로 나와버리죠 나무로라는거죠 오케이 바로 나와버리죠 진짜 잘 만든 것 같애 아직 이거 맵 스케치도 안되는데 이거 중앙 가보면은 막 블럭처럼 되어있어야지 아직 완성된게 아니라서 맵이 테스트할라고 미리 공개해주신 것 같애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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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괜찮아 제가 몸이 좀 이상하다 느끼면 방조금 빨리 했을텐데 그게 아니라서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내가 요즘 몸 안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드렸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들 걱정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 내방선분들 너무 착해 나처럼 보셨어요? 아 방금 절벽 밑에 보였어요 여러분 이제 왜 요 멈췄지? 나 봤나? 저기 있었거든요 저기 지금 30방향에 검은거 살짝 운중이 되어 갔거든요? 뭐지 요 멈췄지? 뭐지 요 멈췄지? 뭐지 요 멈췄지? 아우 여기 아시아라 가지고 진짜 이렇게 막 멈추면 ESP같애 산 튀는거 싫어하냐 산 튀는거 싫어하냐 오 와 나이스 와 와 됐다 이정도 됐어 타 타 타 타 됐어 잠시만 아 레다스로 바꿔야겠다 나 2배우론 아닌거 같아 벡터 리드사는 저도 모르겠네요 이게 탄속이랑 탄낙을 제가 옹고리를 많이 써본게 아니라서 이것도 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많이 써보고 와 뭐야 젖었어 와 디테일 소름 차 젖었어 우와 갓겜 배턱그라운드 차 젖었어 잠시만요 한국일거 같은데요 이거 100%거든요 늦게 맞거든요 이 새끼 이 새끼 버기를 지지 지금 아 오 사돈 낱말할뻔 했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사돈 낱말할뻔 가자 백터맨 니가 출발하셔야 돼 간다 간다 백터맨 어디서 팩트는 사배율로 어떻게 써야되지 3가방이네 아 2가방 사배율로 어떻게 써야되냐 아 진짜 재밌어요 열심히 진짜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듣겠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사람은 틀리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멈춘거 같은데 여기 첫째 욕심로 트러플 장군 장군 뱅 뱅 뱅 뱅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옆에서 발소리나는 것 같아. 비소리때문에. 사람. 저 사람 있었어요. 지나갔죠? 그렇지. 집안에 있나봐요. 해안가를 타고... 와 저 배 올라온 거 맞네 아까. 위에서 써있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제발. 내 손에 죽으면 안 돼. 여기 아니야? 한 칸 앞이야? 아 씨. 개머리판 없네. 우와. 자기야. 지겹다. 형님 건너편에 있는 것보다 낫지. 가자. 여덟 명. 아 그런데 이 맵은 세비지는 벡터가 잘 나와요. 이 맵은 설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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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시 엽박 사망하나 전기시 엽박 사망하네 와 사운드 진짜 제대로 들었다 바로 위에 하나 122호 하나 둘 끝인가? 제가 멀리를 잡은 건가? 뒤에도 아까 경기지역 박사망에 하나 뜯긴 떴는데 아이씨 어디서 왔냐 고기야 얘네 위치 아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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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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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이씨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기장 안에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예요 여러분. 시간 많으니까 유해한 곳이 위쪽으로 가서 아래로 한번 볼게요. 이거죠 바로. 앞에 사람 보이죠? 소리판이 없어. 와 진짜 벡터 가총인데? 풀바츠도 아니었는데. 와 가총 벡터. 와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